5월은 어린이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특히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도 유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한데요.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. 바쁘다는 핑계로 가깝지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마운 분들에게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